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연아. 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 4개의 화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바로 CEFG, 코로나 앤드 파이팅 글로벌. 이 희망코드를 활용해서 전국에서 많은 신의 작곡가 분들이 희망송을 보내주셨는데요. 부를수록 희망에 가까워지는 국민 희망송 탄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작곡하고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대국민 희망송 캠페인. 희망을 작곡하라.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도구로 투표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